15호가 보라색으로 물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옷이나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저희가 창원시 사포터저를 창원으로 조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영 과정이나 미수관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주시고 이게 아마 횟수가 1개, 2개, 3개 지나가다 보면 자회적 기업 현장 단반과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창원시 사회적 기업의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창원시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정우석 창원시 사회적 기업 서포터즈 정지혜